오늘은 스쿠버 강의 듣는 셋째 날이고요 오늘은 바다 잠수를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지금 한 7시 50분쯤 됐고 8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식당에서 여기 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침 먹고 그리고서 수업 들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스쿠버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요 스쿠버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과학적이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엄청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좀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배 타고 잠수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중국인 같이 배우는 중국인 여자 두 분이랑 세븐일레븐 가서 점심 대용으로 먹을 거 사가지고 가기로 했고 10분 지 45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able to get the water 차단에서 입안에 개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누구야? 그 나이 이 물이 가지고 왔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첫 다이빙을 끝내고 왔습니다 다이빙할 때 그 바닷속은 정말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거, 과학책에서 봤던 거 그 이상, 상상 이상으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정말 신비롭고 새롭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중국인 같이 다니는, 같이 배우고 있는 그분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바베큐 먹으러 가기로 했고요 좀 쉬고 있습니다 피나? 네. 피나펄트, 바나나, 초콜릿, 바나나, 초콜릿. 피나펄트, 바나나, 초콜릿.